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오늘은 제가 구독자 500명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덕분인 것 같고요 제가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할 때는 정말 너무 막연했어요 내가 시작은 했는데 이걸 과연 끝까지 할 수 있을까?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막연했었고 제가 500명 덜파를 한 기념으로 콘텐츠를 찍지만 정말 저는 한걸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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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근차근 싸운 것 같아요 어느 유튜버님들 보면 정말 단기간에 1000명씩 구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저는 정말 다양한 콘텐츠를 매주 한개 기본적으로 한개는 꼭 올려야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올렸거든요 그래서 항상 일주일 못해도 한개는 올려야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한게 어느덧 10개월이 됐습니다 10개월이 됐는데 이제 500명이 도파한거에요 다른 유명한 유튜버님들에 비하면 정말 작을지라도 저는 구독자 한 분 한 분이 정말 너무 소중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콘텐츠를 생각할 때마다 어떤걸 올려야 하지 어떤 좋은 정보를 더 드리고 싶은데 어떤 정보를 드리면 좋을까 라는 생각으로 해왔는데 정말 콘텐츠 짜기가 쉽지도 않고 또 저 혼자 해야 하는 일이다 보니까 이게 만만치가 않더라구요 그래서 또 유튜브 시장이 너무나 거대하고 또 많이 하시는데 내가 과연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으로 시작했던게 이렇게 여러분들의 구독해주심으로 말미암아 500명이 달성한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구요 제가 감사의 인사를 드리기 위해 이렇게 지쳐 올렸습니다 제가 얼굴을 공개를 잘 하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너무 쑥스럽기도 하고 유튜버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냥 콘텐츠 하나하나 올릴 때마다 그래도 재미있게 올리자라는 마음으로 재미있게 하려는 마음으로 하려던 거였는데 첫 번째는 여행 콘텐츠를 썼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정보에 관한 거 그 다음에는 중간중간 사건 사고가 일어난 거에 대해서 그리고 네 번째는 제가 이제 편의점을 하는 자영업자이다 보니까 자영업에 관한 것도 하고 그래서 소소 TV에요 일상을 닮은 TV 그래서 하게 됐는데 여러 가지로 막 하다 보니까 이게 맞는 건가 라는 생각도 간혹 많이 들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래도 꾸준히 사랑해주시고 또 구독도 눌러주시고 해서 제 500명이 넘은 것 같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고요 편집 기술도 더 많이 배워야 되고 또 500명 이후에 또 어떤 콘텐츠로 돌려야 되는지도 또 고민도 많이 해봐야 되고 그렇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를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가능한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재미있게 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가 그렇게 유머러스한 사람도 아니고 보통 유튜버는 정말 재밌거나 아니면 정보력이 있거나 뭐 이렇게 두 가지는 꼭 필수적으로 둘 중에 하나? 아니면 뭐 두 가지 다 같으면 더 좋고요 그래서 연예인들은 이미 알려지신 분들이니까 그렇고 또 재미있는 그런 재능을 가지신 분들도 많은데 나는 그런 두 개에 다 해당하지 않은데 할 수 있을까? 라는 마음으로 했는데 저도 했는데 저도 해서 지금 500명이 됐지만 정말 소질이 없어도 꾸준하게 성실하게 하는 그런 마음가짓만 있으면 어느 분들이든 다 도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안 하는 것보다 그래도 계속해서 이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많이 쑥스럽지만 이렇게 소소TV에 구독해주신 분들 정말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꼭 다루어주시고 정말 제가 제 채널에서 보고 싶은 영상이 있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그런 콘텐츠도 만들어 볼게요 아무튼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갈 길이 멀지만 그래도 저는 이 일이 너무 재밌어서 하고 있어요 재밌기도 하고 이렇게 제가 영상을 올린다는 것 자체도 정말 신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분들하고 댓글로써 이야기하는 것도 너무 보람되기도 하고 그래요 네 그래서 유튜브 처음 하시는 분들도 계속 파이팅 하셔서 당장 수익을 목적으로 하기에는 좀 힘드실 수 있지만 그래도 한 걸음 한 걸음 재밌게 본인의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더 좋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주로 올리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아직 갈 길이 멀고 초보 유튜버라서 아무튼 너무 구독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 인사를 꼭 찍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오늘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소수TV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또 좋은 콘텐츠를 생각해서 여러분들께 또 다시 나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날씨 추운데 건강하시고요 그러면 저는 다음 콘텐츠로 찾아 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